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앞쪽도 기자님들 많이 계시고요 정면 뒤쪽도 기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면에 기자님들 많아서 정면에 오랜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해볼 테니까 정면 앞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 계속해서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1 앨범을 표현하는 포즈 있을까요? 1991! 1991! 1991! 1991은 나 자신이다 나 이창섭이 1991이다 이번에 또 삼삼 포즈 투 타이트 곡 중 하나죠? 삼삼 포즈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하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팬들을 위한 기자님들을 위한 하트 나왔으니까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 손가락 하트로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도 짧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또 삼삼 포즈 나왔고요 사랑의 하트 나왔고요 1991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나예요! 저예요! 네, 왼쪽도 살짝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1991 포즈 부탁드리시고요 저예요! 네, 삼삼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석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쁜 사진들 잘 골라주시면 감사드릴게요